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 MD입니다 이 차 아주 세미 튜닝을 해놨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형성이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파격적인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 차의 가격은 750만원입니다 2013년식 아반떼 MD인데 어떤 튜닝을 해놨냐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휠을 바꿔놨어요 아주 이쁜 검정 휠을 해놨고 랩핑도 해놨죠 상단 랩핑, 사이드미러도 랩핑해놨고 썬팅도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MD 이것도 붙여놨고 스포일러도 달아놨고 어플러 이쁘죠 튜닝 소리 막 배기음 빵빵빵 이렇게 된거 아닙니다 제가 시동 켜볼게요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빵빵빵 아니에요 이거 살짝 아주 진짜 살짝 애기처럼 살짝 이 정도 들리나 이 정도 막 양카처럼 이게 아니에요 살짝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 살짝 돌아봤는데 깨끗해요 관리 정말 잘 됐고요 이런 튜닝 해놓은 차들은 얼마나 차주가 아끼고 사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끼고 이 차량을 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자 내부 볼게요 아 이거 우리 젊으신 분들 보면 그냥 사실 거 같은데 자 요거 봐 이것도 해놨지 저쪽도 있어 저쪽도 있지 여기 컵홀드도 이렇게 LED 진행해놨지 당연히 이 등도 LED겠고 자 내비도 싸제로 박아놨어요 내비 싸제로 박아놨고 구만카메라 잘 되고요 자 프로토에어컨 아쉬워한다 키로수 키로수 9만 698키로 9만키로입니다 9만키로 9만키로고 자 열선 양쪽 열선 이렇게 달려있고 아 좋아요 여기 막 저것도 막 달아놨어 막 이 브레이크 받는 것도 시트도 시트 보여줘 시트 시트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열선 요쪽에 뭐가 있어 모드가 있어 뮤직 모드가 있어요 뮤직 모드가 이게 이제 뭐 이제 안에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이제 드라이브 하고싶을 때 막 구강구강구강 할 때 저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어후 뒤에 자리도 예쁘네요 요런거 아주 아기자기하게 막 막 진짜 양카처럼 해놓은게 아니고 아기자기한 예쁜 튜닝을 해놓으셨네요 뒤에 이쁘다 이거 풀러 이쁘다 진짜 사발을 몇 풀러 괜찮네 빨리 와요 뭐 반했어 트렁크 아 트렁크 말을 해 말을 트렁크 안열리잖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형 저한테 그러시면 뭐야 니가 또 트렁크가 따로 자 화났어요? 또 쪘어 바보같이 그래 자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자꾸 어 어 잠깐 이제 또 어 침범하고 싶어지나본데 어 침범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봐봐 여기 봐봐 내가 거짓말하는게 아니고 일로와봐요 이거 850만원 쓰였잖아 어 850만원 나는 750에 드린다고 왜 이렇게 하는거야 어 750만원입니다 850만원 이거 750만원 정리해드릴게요 2013년식 아반떼 MD 신세계 아주 세미 튜닝이 되어있는 아주 이쁜 이 아반떼를 제가 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